안녕하세요. 썬블링입니다. 오늘은 가을이니까 가을하면 우리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이죠. 곡식 중에서도 우리가 즐겨 먹는 쌀! 쌀을 표현할 수 있는 벼 접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알려드리는 거니까 저는 기본 15 곱하기 15 종이 노란색 한 장을 이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접었을 때, 쬐끄맣게 접었을 때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. 이건 참고하시고요. 먼저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. 양옆으로. 꾹꾹, 또 반대편도 삼각 접기를 해주세요. 접으셨죠? 접으신 다음에 피는 거 아니에요. 피지 마시고 윗면을 아랫면의 끝 지점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. 자, 꾹 접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이 모양에서 뒤집어주세요. 뒤집어주신 다음에 가운데, 여기 우리 삼각 접기한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 올려주세요. 반대편도 접어주시고요.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. 이 모양을 그대로 평면으로 하실 거면 이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세 개나 두 개를 접어서 밑에 붙여주시면 벼가 표현이 되고요. 이거를 좀 내가 이체로 하고 싶다. 그러면 반을 접어주세요. 반을 접어주셔서 이 가운데에 손을 집어넣어서 펼쳐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. 이거를 똑같은 거를 세 개나 두 개를 접어서 사이사이에, 이 벌어지는 사이에 풀칠해서 끼우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보이세요? 이걸 똑같이 접어서 세 개를 서로 이어붙인 거거든요. 이런 모양을 해주시면 별을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왜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들이랑 할 때 열심히 허수아비를 접고 하긴 하는데 정작 별은 표현을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. 아니면 코스모스를 그리거나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간단한 벼 접기를 이용해서 우리 활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썬블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